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임대주택정책이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정책 상당히 중요한데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학습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정책, 임대료보조정책, 공공주택정책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선 시험 문제는 올해 6월 1일부터 뭐가 실시되죠? 우리가 바로 임대료, 천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임대료 규제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임대료 규제정책에 있어서의 목적이라든지 개념은 우리가 시험 지문에 잘 나오지만 정답 지문으로 묻지 않죠. 그 내용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묻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주택, 우리가 임대료 규제정책을 보시면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념이 나와 있죠. 1번은 우리가 이렇게 개념이 우선 나와 있고 저우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죠. 저우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준다. 그래서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임두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 중 우리가 일종의 최고 가격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죠.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인 통제를 가하는 제도로서 최고 가격제다. 시험 문제 주의해야 될 것은 최저 가격제가 아니라 최고 가격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료 수준 또는 임대료 상승률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해서 임차 가구를 보호하려는 가격 규제 또는 가격 통제의 일종이고 공급적 측면에서의 정책에서의 일종이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임대인 공급적 측면의 정책의 일종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료 우리가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임대료 규제의 효과를 보면은 우선은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걸어볼까요? 단기.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이렇게 고정이 됐습니다. 단기에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또 임대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수요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죠.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이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시장 균형 임대료 60만 원이다. 자 그런데 이 임대료가 너무 높다. 자 이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겠죠.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임대료 규제의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0만 원이면 이 30만 원 차이만큼 임대인은 손해를 보고 임차는 혜택을 보겠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는 이 균형 임대료와 이 공급량을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죠. 규제를 하기 전에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규제 임대료와 이 공급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니까 총수입이 빨간 면적에서 파란 면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이 면적 이 사각형의 이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임대인의 소득 이 부분이죠. 이 가로 친 이 부분이 즉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대료를 규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소득이 100% 우리가 귀속이 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소득에 있어서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량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공급량은 고정됐는데 우리는 규제를 함으로써 수요량은 약간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큰 상태가 바로 초과 수요인데 단계는 초과 수요가 이렇게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단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지만은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소득이 100%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았다. 여러분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았다. 자 이거 1번에 대한 설명이죠.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은 이미 균형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 수요량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한 4번 정도 출제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단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장기로 가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장기로 가면은 또 달라지죠. 자 장기 우리가 또 효과를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런 의미겠죠. 장기는 임대주택 공급이 고정된 것이 이렇게 변한다. 수요도 단기에 비해서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이렇게 완만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에 주어지죠. 이게 시장의 균형 임대료인데 규제 임대료를 이렇게 또 우리가 나오죠. 규제. 균형 임대료는 60만원인데 규제 임대료는 30만원이다. 자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되죠. 우리는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임대주택 공급량을 뭐한다. 장기적으로는 감소시킨다. 그래서 이만큼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것도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우리가 수요량은 이렇게 더 증가를 하겠죠. 그럼 수요량은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만큼 임대주택은 뭐한다. 부족한다라는 거죠. 임대주택은 부족하다. 초과 수요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는 더 커지고 임대주택 부족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부족량이 더 많아지면서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저우소득층의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되죠. 그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이 저하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되고 이 공급량 수준에서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서 우리는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가격 차이만큼 우리가 신규 임차인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임두를 지불하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두를 내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만큼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소득 분배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하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두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죠. 따라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암시장이 형성하면서 규제 임대료, 암시장의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이 형성이 된다. 자,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급이 탄력적이면 이렇게 완만해서 이렇게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초과 수요는 더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그렇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 기능의 왜곡을 가져온다. 자,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 기능에 있어서의 왜곡을 통해서 우리는 자원이 비효율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규제를 하기 전에는 균형 임대료와 이걸 곱한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이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규제의 임대라, 이 공급량, 이 면적이 총수입이니까 임대인의 총수입은 뭐한다? 감소를 한다는 거죠. 총수입이 감소하니까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시험은요. 이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상한제, 임대료 한도제 또는 우리는 가격 상한제라고 하는데 상당히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공공주택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적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 건설 공급을 하겠죠. 자,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공공주택 임대료와 사적 시장 임대료가 다르죠.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는 60만 원인데 공공주택 임대료는 20만 원으로 공급하면 임대료가 다르죠.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저우소득층에게 우리는 이렇게 싼 임대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고 공공주택 거주자는 임대료 차액이죠. 얼마죠? 40만 원이죠. 임대료 차액만큼 우리 정부로부터 보조가 받는 효과가 있다. 이 차액만큼 우리 저우소득임차인에게 주거비, 주거비라는 것은 주택임대료인데 보조 효과가 있고 생산자 측면의 보조방식이죠. 여러분 저우소득임차인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이동의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문제점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법이 출제를 많이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에서 우선 중요한 용어 두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이죠. 자, 이건 8년인데 개정이 됐거든요.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이죠. 8년, 작년은 8년인데 바뀌었죠.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는데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 자, 여러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개념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작년에 출제가 되었던 우리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영상에 우리가 용어가 작년에 출제를 또 했었죠. 자, 보시면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정을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최저 소득계층에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이죠. 가장 낮은 계층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저 소득계층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이번엔 저소득서민 최저소득계층이 아니라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죠. 자,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행복주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자, 작년 시험 정답 지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새로 도입된 용어죠. 자,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작년에 새로 도입이 됐어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 이걸 통합공공임대주택. 자,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새로 도입된 용어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좀 중요한 용어고요. 자, 장기전세주택은 또 우리가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이고 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죠. 요즘 보시면은 10년 우리가 임대 후 분양전환 이런 용어 많이 나오죠. 자, 요게 해당하는 용어죠. 자, 기존 주택 등. 자, 개정이 됐거든요. 요게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면 돼요. 자,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 등을 매입을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개정되면서 요게 하나 더 들어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또 우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전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다시 빌려주는 거죠.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죠. 자, 이 관련 용어에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또 용어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임대료 보조정책에 대한 내용이죠. 자,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데 저소득층의 정부가 직접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자로서 저소득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중 간접 개입의 방법이고 임차인에 대한 수요측 측면의 정책이다. 임대료 규제정책은 공급측 측면의 규제정책이지만 수요적 측면의 정책입니다. 자, 임대료 보조의 효과를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공급 곡선은 단기에 변화가 없다. 불변. 단기에는 공급이 변화가 없다. 불변이죠. 자, 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우리는 P0, 우리는 Q0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임대료를 보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면은 우리는 보조를 받기 전에 비해서 보조금을 받으면은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이렇게 증가를 해요. 자,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P0, 기존 임대료 수준에서는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우리는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하는데 얼마 P0에서 P1만큼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기존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을 획득을 하고 있죠. 초과 이윤을 획득하니까 우리는 공급이 증가하는데 언제까지? 다시 P1이 P0,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대료가 P1에서 P0로 하락하면서 기존 임대는 원래의 임대료 수준까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정상이윤,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이윤을 획득한다는 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수요측 보조금에서 우리가 현금을 보조하죠.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현금으로 보조해 준 금액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하고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소비도 증가합니다. 자, 집세를 보조한다. 여러분,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집세 보조해 준 금액만큼 임대주택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하락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비가 증가를 하죠.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라고 하고 현금 보조는 소득 보조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비자가 상품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측면에서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현금 보조가 집세 보조보다 우월하다. 소비자의 휴용 측면에서는 하여튼 현금 보조가 최고가 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보다는 임대주택 소비할 때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집세 보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 측 보조금에서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하면서 임대료는 하락을 하겠죠. 자,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제도를 보면은 주택 바우처 제도죠. 자, 여러분이 정부가 우리가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죠. 쿠폰 형태로 우리는 저소득층에게 교부를 하게 되면은 임차인은 정부로부터 받은 바우처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불하죠. 그럼 임대인은 이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현금을 받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우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자, 주거급여법에 보면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을 하는 것을 주거급여인데 작년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 소비자 우리가 중심에 있어서의 보조 제도죠. 소비자 중심의 보조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이란 임대료 보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로 한번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으면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주의해 두시고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질적인 저하죠.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란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죠. 자, 관련해서 우선 1번은 틀린 지문, 2번은 맞는 지문, 3번 주거 3번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은 임대주택 공급 과잉 형상이 아니죠.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 형상을 초래합니다. 또 틀린 지문이 되겠고, 주거급여법상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로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또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실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자,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우리 10년이죠.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을 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8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걸 주의해 두시면서 그래서 틀린 우리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주택에 대한 가격 규제 실효성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틀린 것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은 임대주택 시장의 수요 공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높게 설정되면 아무런 영향을 우리 미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고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죠. 맞는 지문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낮게 설정되면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기피 형상이 나타나면서 이 주거 이동이 저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 이거는 기존, 기존 임차인을 얘기하겠고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신규 임차인을 얘기하겠죠. 간에 장기적으로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유치에 놓이게 되고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을 설정하면은 주택 공급업체의 총수입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죠. 따라서 틀린 지문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건데 통합공공임대주택, 이번에 새로 도입된 용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우리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거고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임대료 보조 방식이 있겠죠.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은 보조받기 전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가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이면 주거 서비스된 소비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증가하죠. 정상제인은 증가합니다. 보조금 받기 전에 비해서 증가합니다. 틀린 지문. 주거급여는 우리는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 이 수요자, 보조죠. 이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정책에 하나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은 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정부가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수위량은 증가하는데 공급량은 반대. 반대라는 것은 증가의 반대는 감소되는 형상이 나타나죠. 맞는 지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주택 임대료를 사적 시장의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중 가격을 형성하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액만큼 임대료, 주거비, 주택 임대료를 보조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 수요에 있어서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죠.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죠. 완만하면 탄력적이죠. 이런 형태가 주어졌는데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다.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비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탄력적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작을수록 작을수록은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일수록 하락효과는 어떻게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더 커질 수 있다. 맞는 지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10년 이상 우리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는 개념이죠. 개념 맞고 만약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를 높게 채정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 단위가 틀렸죠.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은 5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봅니다. A 지역 우리가 임대 아파트에 있어서의 시장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졌는데 정부가 시장 임대료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36만원 낮췄죠. 균형을 구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렇게 같다. 항상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라고 놓고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양변의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6을 곱해주면 양변에 이렇게 6을 곱해줍니다. 100 마이너스 2분의 1P 6을 곱해주면 20뿌라스 3분의 1P가 되겠죠. 그럼 600, 관로를 풀면 600 마이너스 3P는 120뿌라스 2P죠. 3P를 이항시키면 2P에 3P다하면 600에서 120 빼면 480이죠. 5로 나눠주면 5, 9, 45, 5, 6, 36, 96이죠. 그러면 이 얘기죠. 수요와 공급이 주어졌을 때 균형 임대료가 96이에요. 96보다 낮은 수준. 96보다 얼마? 36만원 낮게. 36만원 낮게 규제를 했어요. 그러면 규제를 하면 36을 빼주면 얼마죠? 36만큼. 우리 낮으니까 얼마가 되냐? 60이 되겠죠. 60. 그러면 이때 공급량은 얼마? 60이 들어가죠. 공급은 60이 들어가면 P자리에 60이 들어가면 20, 20 되주니까 40이 되고 또 이 자리에 얼마? 60이 들어가니까 100에서 30을 빼니까 70. 수요량은 70이에요. 그러면 수요량은 70인데 공급량은 40이니까 이만큼의 뭐가 발생했죠? 초과 수요가 30이죠. 단위는 1,000호니까 30, 1,000호가 발생했다.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도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 수요 구하는 문제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